안녕하세요 보드다니 복 많이 넣은 양파 양파를 이용해서, 양파청을 만들겁니다 양파청은 음식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파청을 발효시켜서, 따뜻한 물에 1-2스푼을 사용하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양파청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청은 양파와 설탕키로수를 1대1로 맞춰서 버무린 다음에 용기에 담아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녹즙기로 짤거에요 녹즙기가 없으시면 믹서기에 갈아서 1대1 설탕을 맞춰서 넣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녹즙기에 짤거에요 녹즙기에 짜면 진만 나오잖아요 설탕과 발효시키면 보통 100일 정도 후에 양파를 꺼내거든요 꺼낼 필요없이 양파의 원액을 그대로 발효시켜서 먹는거라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녹즙기로 짠 양파 건덕지에요 이건 면보장에 넣어서 한번 더 짜세요 왜이냐면 집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파 1kg를 녹즙기에 짰더니 집이 700g 나왔어요 집을 내서 양파 원액이 된거잖아요 설탕을 1대1로 하지 마세요 700g에 설탕은 600g만 넣으세요 100g 줄이세요 집을 냈기 때문에 양파의 집에서 당분이 생기거든요 잘 저어주세요 랩이나 비닐로 위에 밀봉을 하세요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 100일 정도 발효시키면 되세요 양파청을 하나 둘 세 개를 예쁘게 편히 담았어요 생강청 100일 후에 발효시켜서 요시갈때 쓰셔도 참 좋은 양파청 한번 제안을 가지고 담아보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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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 꼭 눌러주세요 자주 잼잼 돌아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